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 하는 수정화장을 알려드릴게요. 짜라란! 촉촉한 선크림을 듬뿍 짜주세요. 짜라란! 나는 지금 손 씻을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면봉을 이용해서 화장이 무너진 부분들 위주로 롤링을 해줍니다. 어머 촉촉해! 코 옆 부분, 모공기 있는 부분. 퍼프를 가지고 와서 피부 결방향을 따라 쫙쫙쫙! 가볍게 쑥! 보습감이 좋은 미스트를 갖고 와서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게 뚜들뚜들. 마지막 수정화장이 짜라란 쿠션을 가지고 와서 꾸욱! 와우! 오마이갓! 이렇게 하면 초간단 수정화장으로 꿀피구 완성!